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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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오르네. 그럼 유민이 케이치하고 얘 앞시 때려요. 앞시. 네. 가운데 정지윤 성공. 가운데 정지윤 성공. 정지윤 선수 활약 대단하네요. 네. 가운데 대우라 브로킹. 정지윤이 덮어냅니다. 정지윤이 덮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의 정지윤 선수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기쁘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물세례를 맞아도 기분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아요. 최초 인터뷰입니다. 좀 심정이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신인왕 품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욕심나지 않습니까? 신인왕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욕심이 나. 내가 나의 모든 거야. 내가 나의 모든 거야. 신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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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왕.